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제7절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과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비과세는 안일 비자죠.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요. 비과세가 있고 또 우리가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그래서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감면이 있는데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용어만 익히고 갑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얘는 세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비과세로 규정돼 있으면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얘는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면은 세금 계산을 일단 합니다. 그런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고요. 또 감면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감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과세가 시험에서 중요하고요. 감면은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데 감면은 거의 시험에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요. 국세에서는 8년 제천 작용농지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이게 조세 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거의 규정돼 있는 것이 아주 드물게 나온 적이 있긴 있지만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한 건데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비과세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이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작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한 줄 나왔었어요. 그리고 독립화 문제로도 틈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표실 두 개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양가로 1번 보입니다. 국가 등의 취득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당연한 건데 국가지자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지되는 법인은 제외하고 원래 국가지자체제 법인인데 법령에서 국가지자체로 봐주는 것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을 낼 수는 없겠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요. 여러분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비과세를 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가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요? 거기에 과세를 해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과세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일본 가서 뭘 취득하는 데 비과세를 해주면 일본 정부기관이 일본 정부문학기관에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비과세해지고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면 국가 등의 기부 찬합한 재산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도는 기부 찬합 그 아랫줄 두 줄 내려와서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중간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밑줄이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도는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취득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서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도로를 시설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는데 거기다 대고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비과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밑줄이고요.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당연히 약속 안 지켰으니까 세금 부과해야 되겠죠.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으로. 이 2번이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밑줄이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으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건물을 지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3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이러면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는 것 또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임시 사용 건축물이요. 임시 흥행장, 공산장, 사무소, 사치성 재산은 제외. 밑줄입니다. 임시 건축물이어도 이게 사치성 재산, 별장, 고불학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다만 또 밑줄입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 기준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입니다. 그 표에 여러분 나와있지만요. 표에 나와있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임시 건축물이요. 임시 건축물.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 건축물. 임시 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임시 건축물이어도 별장이나 고불학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여러분 지방세, 비과세에서 좌우지간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같습니다.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같습니다. 임시 건축물. 보세요.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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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일 때는 1년 이내일 때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이거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1년을 초과하면 1년을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로 과세합니다. 2%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로 과세. 아까 세율 특례에서 이거 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 표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에서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양가로 4번 신탁 취득입니다.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의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경우냐. 동가람이 1, 2, 3번이요. 읽어보면 그거예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형식적 취득이죠. 실질적으로는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2번 신탁의 종료로 또는 해지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겠다고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동가람이 3번 수탁자가 시원천화에서 변경합니다. 신수탁자의 취득이요.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 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결론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제가 왜 신탁법 이렇게 강조하냐면 거기 세 번째 줄 본문 상단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본문 세 번째 줄 중간에 다만 차리셨죠? 밑줄입니다.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과세합니다. 우리 납세 무자에서 배웠었잖아요. 조합원형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형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 무자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은 과세라는 걸 주의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요. 거기 참고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거기에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것을 말함으로 명의신탁 해질 원인으로 한 취득은 과세 대상이다. 여러분 명의신탁은 과세예요.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 할 때 과세고요. 개인으로 명의신탁 했던 거 해지로 종중으로 다시 올 때 과세고요. 그래서 제가 신탁법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명의신탁 과세고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 과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입니다. 증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주적세에 불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부동산을 증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는 전쟁 났다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러면 국가로 갔던 거 다시 환매권 행사에서 옵니다. 나한테 이때 이거 거래를 내 의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 보조단 심화를 봅니다. 환매권 행사.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써 환매 기간 내 매도자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외소의 취득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합니다. 우리 세율 특례에서 배웠었죠. 이거 환매 등기를 친구 돈 빌어 온 동창 왔다 갔고 갔다 오고 형척 취득. 그런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개인 간에.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이건 등기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특례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고 진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직법 등 법령 규정에 의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및 주입니다. 단독주택 아니에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주택인데 가로가 중요해요. 대수선은 제외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주택은 과세입니다. 대수선이 뭔지는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시고요. 제외하고 개수로 인한 주택 당시 식값 희내기 주택 식값 희내기 9억 원 이하인 주택 개수로 인한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단 주의할 것 대수선은 제외. 즉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주택을 비과세한다는 건 틀려요. 과세라는 걸 여러분이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이거 한번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차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등등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2번이 올해 2022년 개정세법인데요.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 당연히 이런 것도 취득세에 내려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우리가 길게 봤습니다. 취득세 기초부터 이렇게 심화된 내용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등록면허세부터는 좀 빠르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습체크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제2장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자, 얘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항상 부동산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취득세와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요. 자,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가 보시면 등록면허세 예,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31회 시험 때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33회 시험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회 때도 뭐 한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등록면허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성격, 특징이요.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특징이 다른 세금과 또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요. 등록면허세 또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나 재산세나 정보세나 양도속세는 과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것만 시험 범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등기등록할 때 뭐가 되느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만 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에 관한 것만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시험에 의미가 없고요. 납세 무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등록면허세 세금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요. 세금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등록면허세는 두 문제 나올 때는 한 문제 나오면 등록면허세는 종합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오지선다 구성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나오면 주로 종합문제로 나오고 두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종합문제 한 문제는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왔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갈 것인지.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납세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납세지가 잘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죠. 언제까지 신고납부할지. 납세 절차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등록면허세는 얘네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테마를 제가 별표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공부합니다. 교재 보시면 114페이지 등록면허세의 제1절 의미 특징에서 의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여러분 설정 그러면 무슨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은 말소등기를 말합니다.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에 관한 지자체 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세금을 계산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에 관한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면 유통과세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물세니까 역시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 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원칙 여기 이제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실래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과세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과세 합니다. 그리고 형식주의과세하고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어떤 얘기냐면 등록면허세 우리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과세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갑일한 사람이 보세요. 갑일한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등기소에서. 여러분은 항상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도구 지방자치단체인데 부과하는 주체는. 그런데 등록면허세 등록관서 등록관청은 그 해당 지자체 내부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것은 차량사업 등록소 뭐 이런 데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등록관청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등록관청이 어디냐면 등기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소하고 과세 주체는 다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별해서 알아듭니다. 등록관청은 등기소를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에서 이거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습니까 이거 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한식뷔 같은 데를 좀 좋아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람 많은 곳은 안 가는데 음식점은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데가 참 좋아하는데 자주 가는데 왜 그러냐면요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조리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선불로 내고 들어가요. 그러면 밥하고 반찬이 쫙 깔려있으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담아가지고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좋아했는데 하루는 한식뷔 갔어요. 갔더니 한식뷔 갔는데 제가 빨리 밥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선불로 내고 들어갔어요.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더니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언제 30분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야죠. 그때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선불로 낸 거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죠. 등록면을 쓰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무과하는 책임인데 등기가 없으면 밥 못 먹었으니까 돌려줘야죠. 또 봅니다. 여러분들. 갑이란 사람과 을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을이 등록면허세를 지하체에 신고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도 됐습니다. 을명의로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소유권이 환원해요. 이랬을 때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거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하루는 한식뷔을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오늘 그래서 제가요 밥을 3분의 1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오곡밥이면 곡식이 5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네요. 아이 사장님 아니 오곡밥이라고 했더니 사곡밥이잖아요.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아까 돈 낸 거 빨리 돌려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얘가 등기할만한 실치력 권리가 안 따져요. 얘가 절차만 정당에 등기등록이 되면 이민합부한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이민합부한 등록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으면 돌려줍니다. 아셨죠? 이게 형식주의 명의자와서의 현칙입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그 얘기고요. 그래서 교재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세고 오른쪽 박스 안에 오른쪽 보니까 특징 지방세고 도세고 구세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구가 있는 곳에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주치가 됩니다. 직접세, 보통세, 독립세 이건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양가로 1번 재산권이요. 자 재산권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115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이요. 자 이 등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등록면에서에서 등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에서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상을 공부에 등기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왜 제외하느냐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다음에 언언에 당하는 등기등록은 취득세에 불과할 수 없는 경우로 등록일세에 불과한다 밑줄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일단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탄생됐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 납부했었는데 예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상으로 나눕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는 건 뭐냐 건물 신축하면 원시취득했죠. 소유권 보존등기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할 때 승계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같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매매로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4%를 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4%는 옛날에 취득세 2% 통합 전에 통합 전에 옛날 취득세 2% 옛날 통합 전에 등록세 유상취득세 2%가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돼서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여러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면 따로 등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서멸과 관련한 이 사항은 옛날에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세랑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시켜서 지금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등록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2011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줄여서 등록분과 등록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나눠져요. 면허분으로. 그런데 이 종전에 면허세가 온 종전에 면허세가 온 이 면허분은 시험에 관계가 없고요. 이건 시험에 관계 없고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등록세 일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수멸과 관련한 이 일부 내용이 온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 보험입니다. 제가 조세 총먼부터 항상 등록 면허세 그러면 의뢰의 우리는 뭘 얘기한 거냐면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 면허세가 제외하되요. 등록 면허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 면허세가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그 외의 사항이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동가름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가 있는데 29의 시험 때 한 번 나왔어요. 다음 중 등록 면허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4가지가 나왔는데 얘네들 4가지를 쫙 깔아놓고 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29의 시험 전에는 1번, 2번만 있었어요. 그래서 안중이었었는데 29의 시험 전에 개성이 돼서 3번과 4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5지선 다 문제인데 4개가 나왔으니까 4개가 됐으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중 등록 면허세에 과세 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얘 4가지를 딱 드래그해서 붙여서 4번까지 만들어 놓고 5번에 등록 면허세에 과세 되지 않는 것을 딱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29의 시험 때 진짜예요. 똑같이 문제가 글자 하나 똑같이 이렇게 한 건 아니고 1번부터 4번까지 이걸 압축해서 깔아놓고 그다음에 5번에 정답은 똑같아 있어요. 5번에 5번 지문이 똑같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만든 거랑 똑같은 않았지만 5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 과세지 않는 걸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은 심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29의 시험 때 그대로 이렇게 적중해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했었는데 그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 문제 만들어 놓고 드래그해서 전국 모유사도 내고 드래그해서 마지막 파이널 강의도 내고 계속 냈었는데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1번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에 과세는 경우 광어권 어업권 및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요. 이런 거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 이거 원래 취득할 때 취득세가 과세돼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은 이게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했었거든요. 면제하거든요.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2번 특이하게도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에 이게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특이하게도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경고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등록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경고해요? 그럼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죠? 그런데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그런데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문제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취득을 원인화하지만 등록면세가 과세되는 것들 네 가지를 눈여겨 봐 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득을 원인화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세가 부과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 여러분 읽어봅니다. 편하게 등록면세는 등록단계마다 과세는 개별과세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 형태로 그냥 물세 그러면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2번 지금 물세일 때는 무조건 비례세를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냥 물세는 개별과세 인세는 합산과세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 놓은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등록면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한 행위 세고 이런 거 줄을 안 거셔도 돼요. 양가로 3번 등록면세는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하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규정된다는 거 밑줄이요. 설명드렸고요. 등록면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납세무출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세금이고요. 조세총론에서 공부했습니다. 등록면세는 가산세 적용되고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 안 된다는 거 밑줄. 등록면세는 면세점 소액 증수면제 규정 없다는 거 밑줄이요. 등록면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공짜로 안 해준다. 그래서 등록면세는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 증수면제 규정 없어요. 또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등록면세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천원 받습니다. 시험에서 등록면세 세 4천5백원 계산됐다. 얼마? 6천원 받습니다. 등록면세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에요. 6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무조건 6천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등록면세 116페이지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인데요. 등록면세 납세의무자 는 여러분 봅니다. 등록에 있어 납세의무자 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상을 공비 등계가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 여기다가 형광펜이나 사각형으로 해놓으시고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누구냐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등록을 납세의무자 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가 누구냐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가 됩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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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기 됐을 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록미사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무슨 무슨 설정등기 할 때 저당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등기 무슨 무슨 설정등기 할 때 등록미사 납세의무자는 설정등기 할 때는 권자예요. 권자가 납세의무자고 말수등기 할 때 등록미사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합니다. 설정등기는 권자 말수등기 등록미사 납세의무자는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그럴 때 채무자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는 여러분 누가 납세의무자고 얘는 저당권 설정자고 저당권 설정자고 얘는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자 얘가 설정등기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설정등기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설정자 얘는 설정자는 나중에 말소하게 되면 얘가 말소등기 말소등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말소등기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여튼 설정등기는 권자 말소등기는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여러분요 저당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 자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은 지역권 자가 납세의무자가 하여튼 설정등기는 권자고 말소등기는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한 번에 제가 몰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설정등기는 권자 말소등기는 설정자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놓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등기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등기등록이 무효 취소가 되어 등기등록이 말소된다더라도 이민합도한 등록률에서의 과원합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 자 한식부패 오국밥이요 밥 먹었다 그러면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만 정당의 등기등록이 되면요. 자 그래서 등록률에서의 이런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률에서의 과세표준은 여러분 보세요. 과세표준은 먼저 신고한 경우 부동산 등기시 등록률에서의 등록률에서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 신고가약으로 한다면 입출작이 바꾸면 취득 당시로 바꿔요. 거기에 보조단 참고 취득세와 과세표준과 비교 별표시하시고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 이런 식으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준 이런 식으로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밑줄 동가람 2번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 보다 적으면 또 밑줄이요 등록 당시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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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 시가표준 시가표준 바꿔요 꼭 주의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가람 3번이요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에 공부상의 금액을 과세표준 한다는 것도 창보적으로 눈에 키워줍니다. 밑줄이요 기출 한 번 됐던 질문인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자 신고 여부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한다.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건데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사유로 가게 달라진 경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할 때 취득세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하고 나서 등록당시 취득당시 1억 이었는데 등록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이 됐어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은 만약에 자산 재평가 의 사유로 가액이 1억 시선에 됐다. 그럼 등록멈세는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니에요. 등록멈세는 등록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등록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합니다. 변경된 가액이 과세표준 입니다. 등록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감가 삼각의 사유로 만약에 가액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 사유로 1억 연대 8000이 됐다. 8000이요. 이런 식으로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으로 어떤 경우에 사실상 주득가액을 과세표준 하느냐. 똑같아요. 주득세랑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 부터 주득 국 동그라미 외구로 수입 수입 수 동그라미 판균 판 법인 법인 동그라미 117페이지 공매방 법의한 주득 공의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부의 동그라미 검증 받은 주득 그래서 순서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여었어요? 취득세에서 사실상 주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객관적 주득 어떻게 여쭙습니까? 국수공판법 부같은 객관적인 주득은 사실상 주득가액 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명서나 부동산 등록을 과세표준 할 때 등록명서도 취득세나 등록명서나 똑같아요. 원칙 신고하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에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주득가액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인데 등록명서는 등록당시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과세표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계속 양가로 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장권 등의 권리 취득등기 시 과세표준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된 것의 과액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밑줄을 쫙이고 이건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바꾸기가 애매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근저당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란다.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자 목적이 된 금액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처분자 목적이 된 금액이 채권 최고액 입니다. 채권 최고액 그래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자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표 시에 놓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 등록 금액은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 뭘 과세 표준으로 하냐면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그래서 머릿글자를 따서 보니까 여러분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 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 면에서 과세 표준을 몰라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에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등기는 소 가지 없는 애들이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 하고 또는 또는 또 채권 금액 과세 표준이 됩니다. 우리가 저당권 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 하게 사는 거라 채권 금액 과세 표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에는 소가지 엄료 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그런데 채권 금액 바꿀 수도 있고요. 가등기는 둘 다 다 되죠. 소가지 엄료 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되고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과처분 등기는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과처분 하잖아요. 주로 채권 금액 보존 하게 사는 것들 이죠. 그래서 채권 금액 과세 표준 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등록 면허서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 가처분 등기 등록 금액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 이렇게 부동산 가액 로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아니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 하게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과세 표준 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 제 가액 인데 생역 지 가액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승역 지 가액 아니에요. 요역 제 가액 고 전세 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임차 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 차 금액 입니다. 임차 보증금 으로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렇게 바꾸면 그렇게 바꿀 거라고 했는데 이미 시험에 그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차 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 차 금액 이지 임차 보증금 아닙니다. 양가로 4번 건수 가 표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각종의 말소등기 토지 지목변경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등기 건물 구조병 등기 이런 것들은 건수 가 가 표준이 됩니다. 건수 가 표준이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동가람 4번 아래 하나만 더 추가하면 5번 해놓고 단보물 추가 등기 단보물 추가 등기도 건수 가 가 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자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채권 금액 은행에서 만약에 6천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담보 비율 정책이 바뀌어서 1억 자리 부동산 갖고는 6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담보물 추가 요구합니다. 그럴 때 이 담보물 추가할 때 이것도 또 만약에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부동산 가액 1억 이고 채권 금액 6천 이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세금 세금 해산 합니다. 그런데 담보물 추가 할 때 또 6천 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 추가 할 때는 건 당 6천 원 바꿔줍니다. 그래서 담보물 추가 등기도 건수 가세 표준 이라는 거 하나 더 추가 하고요. 그 다음에 32회 예제 문제 한번 풀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한번 봅니다. 고자인 32회 때 문제입니다. 고자인 개인 을은 가비 수유한 부동산 시가 6억 원에 전세 기간 2년 전세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 하고 전세 권 설정 등기 했다. 지방 세법 상 등록 면에서 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은 6억 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전세 권 설정 등기 할 때 등록 면에서 과세 입수는 뭐로 합니까 전세 금액 전세 금액 얼마 보증금 3억 원 이네요. 보증금 3억 원 이 되고요. 전세 보증금 전세 금액 과세 표준 이잖아요. 전세 보증금 그 다음에 표준 세율은 전세 보증금 금액 1,000 분 이 그 다음에 납부 세금 6,000 이 다른데 등록 면허세 는 지금 전세 보증금 과세 표준 하죠. 3억 원 여기다가 3억 원 에 0.2 프로 니까 얼마 입니까 2,3 은 6 60만 원 이죠. 여러분들 6,000 이 아니라 60만 원 이고 납세 무자 는 을 설정 등기 누구라 구요 권 자 저한테 배우는 분들은 설정 등기는 권 말소등기는 설정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구예요 권 자 전세권자는 누구입니까 전세권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자는 누가 자 고자 개인 을의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계약을 세우는 을의 을의 납세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을의 입니다 을의 전세권자 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 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갑의 주소리다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가 되어야죠 자 부동산 소재지가 되어야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년에 32일 때 종합문제식으로 이렇게 사례로 형으로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뭐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정 등기는 권자 이거였습니다 자 다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자 118페이지 제3절 세율인데 다음 시간에 등록면에서의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 등등 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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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